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머스크 CEO 3년 만에 첫 중국 방문, 정부 고위 관계자와 회동 예정. 미국 전기차 거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이번 주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CNBC가 보도했다. 소식통은 머스크가 중국 정부 고위 관리들과 회동하고 테슬라 상하이 공장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머스크와 만날 사람은 누구인지 무엇을 논의할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3월 머스크가 이르면 4월에 중국을 방문하고 리창 중국 총리와 만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테슬라의 2대 시장이며 상하이 공장은 테슬라의 최대 생산 공장이다. 앞서 머스크는 2020년 초 중국을 방문하고 테슬라 상하이 공장에서 열린 행사에서 춤을 추며 인터넷에서 큰 이슈가 됐다. 머스크는 테슬라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의 수요 약세와 중국제 전기차를 수출하는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을 방문한 것이다. 테슬라는 중국에서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올해 초 전기차 판매가를 인하했고 최근에야 판매가를 다시 올렸다. 테슬라의 판매가 인하는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가격 전쟁을 일으켜 비아디 샤오폰 등 전기차 제조업체들도 전기차 가격을 낮췄다. 한편 테슬라는 상하이 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을 175만대로 늘리고 상하이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인 메가백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테슬라는 상하이 당국의 생산 능력 확장 계획안을 제출했지만 중국 당국은 대개 곧 제조업체를 보유한 자동차 산업의 신규 생산 능력 신청에 대해 신중하게 심사하고 승인을 내리고 있다. 머스크는 이번 달 초에 중국에서의 생산 능력 확장은 일정한 제약이 있다며 수요 관련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도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공장 외에 테슬라는 멕시코에도 공장을 짓고 있다. 해당 공장은 차세대 플랫폼을 기반한 저가 전기차를 생산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호 투자 소식입니다. 도박인가 현명한 선택인가 미호의 승부수 전기차 업체가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까지 운영한다면 물론 그만큼 연계 효과가 있지만 완성차 업체 중 실제로 대규모 충전소까지 운영하는 곳은 많지 않다. 비용 대비 효율성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이 대규모 충전소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 정보통신 전문 매체 IT지가는 니오가 배터리 충전소 1326개를 구축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리빈 니오 CEO는 현재까지 중국에 이미 1326개 배터리 충전소 구축을 완료했고 충전기 배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500kW 초고속 충전기도 설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 출력 500kW 최대 전류 660a인 니오의 초고속 충전기는 400V 전기차를 최소 20분 만에 80%까지 충전할 수 있다. 800V 차량의 경우 12분 만에 충전된다. 니오는 지금까지 니오차를 타는 고객은 총 2천만 건 배터리를 교체했고 일평균 4만 5천 건 이상의 배터리 교체 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초고속 충전소 구축 사업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캐나다 최대 연기금 애플 사고 테슬라 팔았다. 뉴욕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성장주의 핵심에서 전기차가 밀려나고 있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캐나다 최대 연기금이 테슬라를 비롯해 전기차 종목들을 대거 팔아 치운 것으로 확인됐다. 배란스에 따르면 캐나다 연금계획투자위원회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공시에서 1분기 중 테슬라, 니오, 샤오펑, 니오투 등 전기차 종목들을 매각했다고 보고 있다. 공시에 따르면 cpp는 1분기 중 애플 주식을 대거 매수한 반면 미 전기차 업체 테슬라와 중국 토종 전기차 트리오의 미 증권예탁원증서는 비중을 축소했다. 공시에 따르면 cpp는 1분기 중 애플 지속 25만 5943주를 사들여 전체 보유 지분 규모를 76만 518주로 끌어올렸다. 애플은 2분기 들어서도 시장 흐름을 웃돌고 있다. 6.4% 상승세를 기록해 2.3% 상승해 그친 s&p500 지수를 계속해서 앞지르고 있다. 애플은 지난주 미 반도체 업체 브로드컴과 5세대 라디오 주파수 부품, 기타 무선 연결 부품을 개발하기로 단연에 걸친 수십억 달러 합의를 발표한 바 있다. 지금 당장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퀄컴 의존도를 줄여 향후 성장 발판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애플이 약 15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업에 투입하는 돈은 최근 출범한 애플의 핀텍 부문 저축계좌에서 나올 전망이다. 고객들이 맡긴 돈을 굴리는 사업 가운데 하나로 반도체를 택한 것이다. cpp는 반면 테슬라, 리오, 샤오펑, 리오토 등 전기차는 포트폴리온의 비중을 줄였다. cpp의 테슬라 지분 보유 규모는 지난해 말 95만 9728주에서 1분기 말 45만 4055주로 반토막났다. 전기차는 여전히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고가라는 태생적 약점을 안고 있어 경기 둔화 예상 속에 고전하고 있다. 또 전통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모델 출시의 속도를 내면서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기대가 예전만 못하다. 엔비디아 투자 소식입니다. 주가 폭등 엔비디아 새로운 AI 슈퍼컴퓨터 선보여 생성형 인공지능에 최적화된 반도체를 생산하는 엔비디아가 지난주 주가 폭등 이후 새로운 AI 슈퍼컴퓨터를 선보였다고 미국의 경제 포털 야후 파이낸스가 보도했다. 새로운 AI 슈퍼컴퓨터 라인업에는 엔비디아 DGX GH200이라는 고성능 슈퍼컴퓨터와 비디오 게임 개발에 생성 AI를 적용한 엔비디아 에이스라는 플랫폼이 포함된다. 엔비디아는 새로운 DGX GH200 슈퍼컴퓨터는 단일 GPU 역할을 할 수 있는 256개의 GH200 슈퍼칩을 결합해 이전의 반도체보다 메모리가 약 100배에 달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탄생했다고 설명했다. 젠슨 황 최고 경영자는 생성형 AI, 대규모 언어 모델 및 추천 시스템은 현대 경제의 디지털 엔진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표는 시장의 기대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해 주가가 급등한 직후 나온 것이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는 전거래일보다 2.54% 상승한 389.46달러를 기록했다. 이로써 시총이 9,631억 달러를 기록 1조 달러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직전 이래도 엔비디아는 24.37% 폭등한 379.80달러를 기록했었다. 엔비디아는 지난 25일 실적 발표에서 지난 문기 주당 순위기 1.09달러라고 밝혔다. 이는 시장의 예상인 92센트를 상회하는 것이다. 매출은 71억 9천만 달러라고 발표했다. 이 또한 시장의 예상치 65억 2천만 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특히 실적 전망이 좋았다. 엔비디아는 이번 분기에 약 110억 달러의 매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 71억 5천만 달러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실적 발표 이후 엔비디아의 주가는 연일 폭등하고 있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TSMC가 삼성전자보다 우위. AI붐 지정학재료에 유리. 인공지능 붐이 고조되면서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보다 대만 TSMC 매수가 유리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서스케아나 그룹의 수석기술 및 하드웨어 주식 애널리스트인 멜디 호세이니는 CNBC 방송 스트리트사인 아시아에 출연해 반도체 제조에 특화된 TSMC는 삼성의 다각화된 전자제품 비즈니스 모델과 차별화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주 글로벌 기술주 랠리를 이끌었던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을 웃돈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 AI 관련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하자 TSMC는 한주 만에 6.4% 급등했다.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TSMC는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뒀으며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 생산을 맡고 있다. 호세이니 애널리스트는 AI가 유행어가 되고 일상적인 대화에서 더 많이 사용된다면 TSMC가 가장 많이 노출될 것이라며 반면 삼성은 TSMC에 비해 변동성이 더 큰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익의 질, 경영의 질, 주주 수익률 모두 삼성보다 TSMC가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과 중국 간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TSMC에는 오히려 유리한 것으로 호세이니는 내다봤다. TSMC가 대만에 위치하면서 한국에 위치한 삼성전자보다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에도 호세이니는 TSMC를 주목한 셈이다. 실제로 엔비디아를 포함해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은 반도체 제조에 있어 TSMC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호세이니 애널리스트는 삼성은 파운드리, 특히 첨단 파운드리 사업에서 TSMC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여전히 뒤처져 있다며, TSMC가 지정학적 갈등에 영향을 받는다면 TSMC보다 엔비디아의 고객이 더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